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오늘 마지막 기도의 날인데 너무 끝이게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선교수에 참고해주신 전동사님의 새해 날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세요 안 봐야 돼요? 안 봐 이렇게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